3월 28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0.13% 하락하는 등 약부합권에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최근 기조에 이어서 개별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여겨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심리는 좋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GDP 확정치, PCE 등 주요 질표 발표를 앞둔 관망 그리고 경계심리가 부각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동시에는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심리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 삼성전자는 결국 8만원을 돌파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장중 1,000원 오른 8만8백원의 거래가 마감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가장 급박한 삼성전자의 이슈로는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보조금 계획 발표가 현지시간 기준 3월 28일 발표될 예정인데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이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미약품과 OCI의 통합그룹 출범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법원, 국민연금공단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액주주가 통합을 반대하는 형제 측을 지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형제 측이 승리한 것은 16%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의 선택이 형제 측을 택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한미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OCI와의 통합이 아닌 한미독자적인 성장을 원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약세 테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LCC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약세를 모인 하루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